크로스타타 크로스타타는 이탈리아의 구운 타르트이자 파이의 한 종류이다.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폴리에서는 코피, 론바르디아주에서는 스포글리아테로 불린다. 역사적으로는 외관상 특징 때문에 샌드위치나 카나페를 일컬었으며 고기가 들어간 파이의 일종이다. 가장 오래된 크로스타타의 일종은 마르티노 다코모가 쓴 라이브로 데아트 코키나리아에 기록되어 있으며 라폴리아의 요리조리법서는 크로스타타를 기록한 1400년대 후반의 책이다. 프랑스식 갈렉과 유사한데 크로스타타는 과일이 들어간 파이타르트의 일종이며 파이틀에 굽기도 한다. 라틴어 크로스타타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크러스트를 의미한다. 크로스타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탈리아어 사전에 등장한 것은 1612년 보카볼라리오 디글리 에카데미치 델라 크러스카이며 1591-1608년에 걸쳐 조사한 것이다. 외국어로에 번역된 사전에서 등장한 것은 1816년형 이태리아 사전이 있으며 1804년 이태리아 영어 터키어 사전에도 등장한다. 전통적인 크로스타타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터와 지방질로 도우의 풍미를 도둔다. 토르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크로스타타는 여러 재료를 섞어서 속을 채우는 데 있다. 단 것을 넣기도 허브를 넣기도 하여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단 것을 첨가할 때에는 체리, 살구, 복숭아, 베리류를 집어넣는 것이 보통이다. 속을 채우고 굽는 보통의 방식이 아니라 속을 비우고 바깥에 크로스트만 먼저 굽는 블라인드 베이킹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후에 속을 크림이나 커스터드 소스로 채우고 위를 과일로 덮어 장식하면 된다. 1570년 바르톨메오 스카피는 그의 저서에 자두와 체리를 사용한 크로스타타 조리법을 적었다. 짭조름하게 만드는 크로스타타는 육류나 해산물, 야채를 넣어 만든다. 대표적으로는 리코타 치즈와 설탕, 레몬제스트를 갖고 만들기도 하며 코코아를 대신 넣을 수도 있다. 스카피는 자신의 저서 오퍼라 데러트 델 쿠이네어의 크로스타타 조리법을 많이 써놓았는데 육류나 해산물을 사용하여 조리할 시에는 돼지고기나 프로슈토를 쓴다고 하였으며 해산물 중에는 안초비나 굴을 넣는다고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